먼저 전화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롯데관광요. 롯데관광개발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2,447원이요. 네, 12,447원의 비중 얼마시죠? 20%예요. 네, 20% 있으시군요. 네. 오늘 2.7%가 하락한 1,17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8월 들어서는 단체관광 허용 이슈로 인해서 쭉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올라가서 좀 샀나 봐요, 제가.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지금 10%대 손실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상투를 잡으신 건 아닙니다,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되나. 손절은 하기 싫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을 가볍게 좀 해드리도록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손절하고 싶지는 않으신데 대응 가능할까요?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손절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게 그만큼 좀 고생을 시키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전에 카지노, 그러니까 카지노 쪽에서나 중국 쪽, 제주도 관광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사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그 주요 주주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주주 중에 해치펀트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일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관련된 기업이 안 좋아서 조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만 좀 잘 버텨주고 있다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든 그렇게는 좀 접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203억 정도의 전환사체 발행을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환가액이 16,138원이거든요. 16,131원인데 지금 현재 구간보다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낮은 구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좀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실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익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뭐 이전에 전고점처럼 17,680원까지 보시기 보다는 한 14,400원대나 14,500원대 그때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 상황도 많이 안 좋고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홀딩 전략을 계속 좀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 사실상 제일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중국 단체 관광에 따른 이슈 때문에 그 주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때도 올해 국경절만 매출만 한 110억 정도 대박이 났다라는 기사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베네핏을 받기에는 이 기업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은 결국은 주요 주주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은 공매도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4,5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마무리하는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에 8월 말에 전환사체 발행이 203억 원 규모로 전환가액이 16,131원이거든요. 이 전환가액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환가액을 봤을 때 보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지금 바운더리 잡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단체 관광해서 국경제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쭉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에서 타이밍을 잡는 거나 흐름들을 잡을 때는 기존에 전환사체 발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다는다면 이자율이 8%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수익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쪽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나중에 이자율을 줄 테니 우리 쪽에서 좀 투자하라 이런 의미로 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0원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하겠고요. 일단 어느 정도 부분까지 봤을 때는 14,500원까지는 지정해서 접근하시는 건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12발행의 전환가액을 활용한 전략 여러분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손절은 하지 말고 저도 갖고 가고 싶은데 손절은 하지 말고 14,000원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다리면. 네. 맞습니다. 현재는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롯데관광 개발입니다. 손절이 현재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린 전환사체 자금 조달의 목적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호텔의 운영 자금인데요. 주요 주주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고 보면서 목표가 14,500원까지는 쥐고 가자 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어깨는 저 14,900원까지 다 시를% 잡아보면 됩니다. 개 결과물 원하는 해주시 перевshop